정부의 의대 모집 정원 증원 움직임에 서울 주요 학원과도 들썩이고 있습니다. 24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모집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벌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 관계자 A씨는 이전까지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의대 진학 준비 관련 문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1,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상당수라고 설명했습니다. 의대 정원이 천 명 이상 파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재수생과 대학생도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입시 공부를 1, 2년 더해서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면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. 젊은 직장인들 가운데서도 의대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학원가에 의대 열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. 또 다른 학원 관계자 B씨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직장인들의 의대 진학 준비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. 뉴스토마토 장성환입니다.